배우로서 항상 메이크업을 받고 그리고 또 다양한 화장품들을 접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동물실험에 대한 얘기를 알게 됐고 바디샘 모델을 하게 되면서 조금 더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. 동물실험을 하지 않는 제품들 자체가 처음에 되게 신기하게 느껴졌고 동물성 성분을 넣지 않는 완전 100% 베스타리한 제품이에요. 그래서 말 그대로 굉장히 착한 화장품인 거죠. 작은 실천이 힘이 합쳐지면 결국 나중에 큰 힘이 될 거라는 믿음은 저는 늘 갖고 있어요. 여러분들도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.